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누 하면 이상하죠? 누가에서는 지가 무거움입니다. 누 라고 말하면요. 누는 heavy 무거운 동물이고 death 는 동물이죠.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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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종속조에 s 들어가야 돼요. 누는 살고 있는데 south sun 남쪽 아프리카에 weighing 300 to 475lbs 그래서 from a tip이랑 똑같은데 무게가 a 부터 b 까지 나가면서 이런 뜻이고 ing 건 이유는 뭐냐면 누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능동으로 잡아요.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성질 누가 원래 지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무게가 이렇게 되니까 누 라는 것은 is equipped 는 동사로 우리가 장착되어 있다. 그대로 해석하면 장착되어 있다. 자 이런 뜻인데 장착되어 있다는 좀 이상하죠? 그건 뭐냐면 가지고 있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높고 커다란 shoulders 어깨들 을 가지고 있어. 왜 갑자기 줄이 쳐지지? 어깨들 가지고 있고 thick 두꺼운 또 neck 목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 attain은 얻다는 뜻이고 attacking 하면 공격하다는 뜻이죠. 뒤에 shoulders가 나왔죠. 그럼 attaining이 맞겠죠. attain은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 능동의 뜻이에요. 누가? 누의 성질이에요. shoulder 어깨 어깨 높이가 3에서 4pt를 가지면서 it은 누에요. 누 G로 쓰겠습니다. 눈은 stance 높게 서는데 add shoulder 어깨 then add lump lump 엉덩이 엉덩이 높이보다 어깨 높이가 높단 말이에요. it's big head 대두죠 대두 커다란 머리는 가지고 있는데 기다란 뿔 뿔 뿔을 가지고 있어요. 뿔은 뿔들 복수죠. 복수동사 썼어요. 업월드하면 뿌리 위로 업월드 위쪽으로 솟아오른다. stiff hairs stiff는 뻣뻣한 헤어는 털이겠죠. 동물이니까 털은 자라는데 on forehead 앞 이마 앞에 이마에 앞 이마 그리고 목과 어깨 뿐만 아니라 on 또 어디서 자라요? on 똑같이 써야 돼요. it's long tail 긴 꼬리에 남쪽 아프리카의 형태인 동격으로 썼습니다. 콧마 찍고 white tailed 흰색 꼬리에 누구라는 것은 has 가지고 있는데 black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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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기 여기서도 줄이 져지네요. 잠깐만 갈기를 가지고 있고 flowing white tailed flowing 해석은 흐르는 듯한 흰색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now distinct 뚜렷한 뜻이고 extinct 멸종 지금 멸종되었는데 야생에서 멸종되어진 흰색 꼬리의 누는 프리젤브드 수동으로 pp로 썼죠. 그래서 프리젤브드는 보존되어 있다. 자 이 넘버로 보는 많은 national park 공립공원에 그리고 리젤브스는 보호구역 들에 자 그 다음 브린델드 누는 브린덜은 얼룩이 얼룩이 누들은 reasonably 아주 합리적으로 뜻인데 상당히 라고 의역할게요. 상당히 상당히 라고까지 들어가면 안 되지 상당히 어바운덴트 형용사수 시켜주고 있어요. 상당히 풍부하다. 자 오벌은 전역에 뜨시겠죠. much of central 중앙과 남쪽, 남동쪽이 아프리카 전역에 자 이 렌즈는 또 누겠죠. G로 쓸게요. 렌즈는 베이어라트 렌즈가 범위에요. 범위가 맞겠죠. 프롬도 북쪽 남아프리카로부터 케냐까지 범위가 분포되어 있다. 요정도로 의역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브린덜도 아까도 나왔죠. 얼룩이 누들은 가지고 있는데 yellowish는 노란색 갈색의 혹은 그레이 회색의 털 을 가지고 있는데 위도 뭐하? 검은색 stripes 줄무늬들을 on shoulders 어깨와 네개 목에 누구가 어떻게 생긴 동물이냐면 약간 들수랑 비슷한데 요렇게 생긴걸 누구라고 그럽니다. 어깨가 지금 위에가 좀 높죠. 궁딩이 보다. 그리고 뿔은 업월드로 되어있고 그 다음 갈기가 이렇게 뻣뻣하게 쭉쭉쭉 나와있죠. 얘는 지금 까만색이고 흰색 눈은 거의 멸종됐다고 했어요. 어 그래서 우스 망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아 이건 좀 지우고 지저분한거 지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소재는 우리 알파고씨가 정리하고 옥 무위 특징 누위 특징 그리고 감사합니다.